오늘은 엄마 생일이어서 플라저 호텔에 지금 호텔 스테이 하러 왔습니다. 시청역 바로 앞에 있어서 위치도 정말 좋아요. 저희 혜택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쪽이 클럽 라운지 18층이고 운영시간 아침 6시반부터 밤 10시입니다. 내일 아침 조식도 이쪽으로 오셔서 6시반부터 10시까지 방문하시고요. 여기는 더 플라자 호텔입니다. 여기서 베스트 컬렉션 패키지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 시즌1이에요. 시즌1은 리빙편. 더 플라자가 직접 선택한 최고급 제품을 유니크한 객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베스트 컬렉션 패키지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먼저 침대예요.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편한 침대 덕시아나를 여기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게 독일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나노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랑 공기청정기 이렇게 최고급 리빙 제품을 더 플라자의 시그니처 객실인 플라자 스위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선사하기 위해서 여기 객실에 독일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나노드론이 있어요. 지금 1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1단계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매서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 호텔 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화장실입니다. 여기 보면 생수 2병 있고요. 그리고 티랑 커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캡슐 커피 마실 수 있게 여기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냉장고가 있어요. 음료수랑 초콜릿 같은 게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욕조가 이렇게 있고 이거 어메니티가 있어요. 어메니티 그리고 칫솔은 있고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이나 칫솔 면도기 이런 거는 이렇게 유료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약이나 칫솔은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샤워 시설이에요. 샤워부스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뷰가 정말 예쁘죠. 시청광장이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저 왼쪽에는 덕수궁이 보이는 뷰예요. 도심 속에서 도심 조망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릴렉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디퓨저랑 목욕 가운이 20만 원 상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스테이 하면서 애프터넌티나 해피아워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는 디퓨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짠! 샤워 가운입니다. 샤워 가운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선물로 주신 거라서 요기 아래에 있는 쇼핑백에 넣어가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가지고 오신 거 같다. 고춧가루 고춧가루